오늘의 아침은 손해장탕. 해장국인가. 어쨌든 밥 든든하게 말아서 한 그릇 뚝딱해요. 제 꿈은 힙스터인데 현실은 찐. 쉽지 않네요. 친구 카페 와서 일 도와주고 손님이 주신 가래떡으로 간단하게. 에프에 겉 바바바바바 속도로 구웠어요. 이빨이 녹을 것 같아서 아아수열해줘요. 저는 이만 가요 술 마시러. 청어 알쌈. 이거 요즘 여기저기 많이 생긴 메뉴인데 진짜 매력있어요. 수제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. 신기한게 육향이 진짜 진하게 나거든요. 소고기향도 막 나는 것 같고 근데 돼지만 들어갔대요. 킵해놨던 술 한잔 먹고요. 닭껍질튀김이랑 대파크림치즈도 먹었어요. 마무리로 반개 매운탕. 이 자식이 어디 눈에 부릅뜨고 있어. 어린놈 얼큰하게 취했네요.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